아아! 내가 챔피언 육선이다! 챔피언 육선이! 응? 하! 뭐야? 우린 우주의 평화를 소화하는 우주겸찰! 스페이스컵! 이거 당장 치워! 꼬마들아! 심원 행성의 악동 육선이! 지금 우리 팀워크로는 어려운 녀석이다! 우린 아직 팀웍도 맞지 않아! 어차피!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니가 아는 모든 말은 우주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니가 우리한테 맞고 나서 항복할지! 아님 그냥 항복할 건지! 그거지! 말리아 걸렸다 이거지! 용서할 수 없어! 스플릿 어택!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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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아아악! 이런, 이런! 제이틀랴! 흠! 자온! 역시나 너무 멋지다니까. 왜 자꾸 껴안는 거야? 너 나 좋아해? 그냥 도와준 거거든? 그만 좀 싸워! 출격한다!